안녕하세요 이진우입니다 오늘날 온라인상으로라도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양극화 시대의 균형, 대포형을 말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시대의 문제를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또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고 그러면 우리가 시대정신을 정확하게 포착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21세기의 시대적 도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은 21세기의 시대정신 또는 시대적 도전을 보통 세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죠 사회적 불평등, 사회의 양극화라는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조금 덜 체감하기는 하지만 사실 21세기의 인류문명을 위협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기후변화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의 양극화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화적 변화가 있는데요 이것이 세 번째 시대적 도전이라고 그럴 수 있는 혐오 문화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불공정사회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명제를 던진 적이 있어요 자발적 협동이 불가능한 사회는 불공정사회다 우리는 21세기의 이런 시대적 도전들을 해결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공생주의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3강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고민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강의에서는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를 다루어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정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강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양극화 소위 말하는 경제적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공유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문화적 양극화의 현상인 혐오 문화를 해결하고 극복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공감이라는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정은 21세기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사회적 양극화의 징후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양극화의 가장 커다란 징후는 승자독식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보통 Winner Take All Society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느 분야가 되었건 상위 1% 소위 말하는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사회가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공유하지 못하고 그런 사회적 협동의 산물을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변부로 내몰고 있는 현상 이것이 사회적 양극화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소위 우리가 겪고 있는 21세기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런 사회적 양극화를 소수라고 묘사하는 가장 아마 적나라한 개념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아마 장벽사회일 겁니다 성한의 사람과 성밖의 사람들이 구별되는 마치 중세사회가 복원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사회적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져버린 사회 이것이 장벽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끝으로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 사회를 달궈놓은 수적계급론이 있습니다 은수전이 금수전이 아니면 흑수전이 하는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노력에 따라서 사회적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자산의 정도 부모의 지원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수적계급론의 핵심입니다 조금 이러한 현상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80세 미만 청년계층의 이동 가능성이 2013년도에는 53.2%였는데 2017년도에는 38.4%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14.8%가 감소한 겁니다 청년층이 계급의식이 아주 피팍해지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계급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아주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주관적 계측의식의 계층이 한 단계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월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이 500에서 700만 원 가구보다 예를 들자면 3.1배가 사회적으로 조금 윗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컨대 인재주택 거주자와 자가주택 거주자를 비교해 보면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1.3배가 높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관적 계층의식 과정에서 개인의 능력보다 예를 들자면 부모의 자산이라든가 사회적 지위라든가 외부에서 제공되는 자원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2018년 잡코리아에서 발표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인식 중에 하나이죠 수저계급론이라는 것은 그냥 떠드는 헛소문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행 90.3%가 수저계급론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 그것은 사회가 극단적으로 양극화한 사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사회에서 공정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아마 당연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신분제 사회를 뛰어넘고 사실 자본주의가 보편화되면서 자유민주적인 사회로 진입했다고 믿고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회에 부지 불식간에 새로운 계급사회가 출현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21세기의 계급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이죠 새로운 계급사회의 출현 과정을 보면 그 순환구조가 아주 악순환입니다 우선 좋은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들과 아니면 지방대학을 나와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의 소득불평등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소득불평등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이런 소득불평등은 결과적으로는 자산불평등으로 이어지죠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연봉 8천만 원을 받는 애컨대 맞벌이 부부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한 달에 수입이 아니 1년에 수입이 1억 6천만 원이 되죠 그런데 애컨대 어떤 사람은 연봉 한 3천만 원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애컨대 배우자는 취업을 하지 못해서 외벌이라고 그런다면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큰 사람들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데 비해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이죠 소득불평등은 자산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자산불평등은 궁극적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능력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교육불평등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대학에 들어가느냐가 결과적으로는 인생을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교육의 불평등은 엄청나게 심합니다 예전에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유치원부터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경쟁이 한국만큼 정말 극렬하게 격렬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불평등은 결과적으로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어떤 사람은 취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정규직으로 또 어떤 사람은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직업불평등이 되고 직업불평등에 따라서 소득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런 악순환 구조가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에 사는 사람과 비수도권에 사는 사람들 이런 양극화가 이루어지다 보면 자본주의의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현상은 제가 요즘에는 많이 쓰는 용어인데 소위 말하는 비동조화를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디커플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비동조화 현상입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민주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최근에 우리는 신권위주의가 등장하면서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 미국 사회를 한번 생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성장과 번영의 비동조화, GDP가 증대한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자면 선진국의 보통 사회 만족도가 높은 것이 일례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OCD 국가 중에서 경제소득이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과 번영이 같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장과 고용의 비동조화, 경제적 성장이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과거에는 5만 명이 일하던 공장이 지금은 50명 내지 500명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로봇이 대행을 하고 이렇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앞으로는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따라서 사회가 경장한다고 하더라도 고용이 증대하지 않으니까 일자리가 더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노력과 성과의 비동조화, 열심히 노력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죠 나는 나름대로의 능력도 있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정규직의 일자리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을 켜고 보호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현상의 문제입니다 그럼 왜 공정일까요? 왜 공정의 문제가 21세기에 이렇게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된 것일까요? 여기에서는 기회균등의 문제가 가장 전면에 부각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정을 외치는 청년 세대는 왜 능력주의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능력주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자신의 노력에다가 능력을 더하면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신분과 관계가 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능력주의는 영어로 메리토크러시라고 그러는데요 마이클 영이 쓴 예컨대 The Rise of Meritocracy 능력주의의 부상이라는 1958년의 저서를 보면 메리토크러시는 소위 말하는 능력이라는 메리툼에다가 그리스 단어인 크라테인이 합성해서 이루어진 용어입니다 경제적 재화나 정치적 권력을 부나 사회적 계급이 아닌 개인의 재능, 노력 및 성취를 기반으로 분배하는 정치체제를 능력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능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능력주의의 문제를 아주 깊이 파고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딱 두 가지만 분류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과거 전통사회의 신분제 계급사회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0, 21세기의 현대 능력주의사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전통사회에서는 계급이 정해져 있을 때는 사회적 지위가 출신과 출신 성분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출신이 좋아야 됩니다 양반의 자재로 태어나면 과거에 나가서 시험을 볼 수 있고 예컨대 높은 배설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능력은 선천적 사회적 지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예컨대 평민 자녀라고 그런다고 하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재능이 뛰어나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을 결정짓는 것은 선천적 사회적 지위였습니다 그런데 메리스토크러스라는 것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진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우리의 확고부당한 믿음은 간단합니다 재능과 노력만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능력은 개인의 재능에 플러스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내가 출신이 처음에는 농부의 아들 또는 어부의 딸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있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정말 불철주의와 노력을 하면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현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능력주의가 지배적인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제가 보기에는 스카이공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예매까지만 들어볼게요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스카이 대학 출신이 112명입니다 37.3% 대학원 포함을 하면 131명으로 43.7%로 올라갑니다 인서울대학 출신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놓으면 수도권 출신들이 80%에 해당됩니다 공간적인 양극화 그다음에 대학의 양극화가 불명해 보이죠 이것을 갖다가 소위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법관으로 갖다 좁혀보면 신규 임용 법관 680명 중 서울대 출신은 340명 51.5%이고요 스카이 출신은 79.9% 80%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가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성공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 이런 거죠 변호사를 보고 검사를 보고 법관을 보시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거나 이러면 우리는 저 사람은 아마 틀림없이 능력이 출출할 거야 노력을 대단히 했겠지 이렇게 우리가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 저 사람은 능력이 없거나 노력을 하지 않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주의의 패단을 가장 잘 말해주는 용어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아 너네들이 정말 꼬우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나처럼 대기업에 들어오면 되잖아 이런 태도가 부지불식간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것은 아닌지 이런 의문이 됩니다 자 사회적 양극화가 어떤 문제를 초래합니까?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성공의 길은 릴레이 경주가 됩니다 예컨대 부모 세대가 한 50m처럼 앞에 성공해 나가 있으면 그 자식 세대는 한 100m쯤 앞에서 달리는 것과 똑같고 따라서 그 릴레이 봉을 갖다가 손주에게 넘겨질 때에는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심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그러면 할아버지의 막강한 재력과 예컨대 어머니의 막강한 정보력과 아버지의 적절한 무관심이 필요하다 농담삼아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릴레이 경주를 말해주는 정말 우픈 그런 유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귀족사회가 생겨난 겁니다 엘리트 계급이라는 아리스토크로시가 우리가 귀족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아리스토는 뭐냐면 능력이 있는 자, 뛰어난 자가 지배하는 사회를 갖다가 귀족사회라고 그러는데 자본주의에서도 능력주의사회는 결과적으로 새로운 계급을 탄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이클 샌들과 같은 하버드대학교의 정치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주의사회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사회적 양극화가 벌어지면 벗어질수록 능력이 있는 엘리트들은 오만해지고 예컨대 제대로 기회를 잡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굴욕감을 느낀다 심리적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능력주의의 역사를 발견합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해줄 것이라고 거다한 능력주의가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주의는 이렇게 새로운 계급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새로운 계급은 현대사회의 기회의 배분 시스템이라고 그럴 수 있는 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학이 능력주의의 질서의 매개체가 된다는 것이죠 능력주의는 따라서 계층 이득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노력만 하고 능력만 있으면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능력주의는 실패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게 하여 심리구조를 고착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만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 한다 두 번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까 성안과 성밖이 구분이 되죠 소위 인터넷 용어로 얘기하면 인싸와 아싸의 구별이 이루어집니다 1차 노동시장 300인 이상 기업 취업자는 약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정확하게 20대 80으로 갈라진 사회 이런 사회에서는 첫 일자리로 신분이 결정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정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GDP가 높은 사회가 잘 사는 사회라고 믿어왔는데 공정을 우리가 갈구하는 까닭은 비교적 평등한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소위 말하는 존 롤즈의 관점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존 롤즈는 정의론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사실 세계적인 철학자가 된 분인데요 이분은 사실은 자유가 지배적인 가치였던 시대의 정의의 문제를 핵심적인 문제로 끌어올린 철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A라는 사회와 B라는 사회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도표에서 보고 계시는데 A사회는 예컨대 기본제의 몫이 9를 차지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잘 사는 사람이 25%나 됩니다 B의 사회를 보면 아무리 잘 살아봤자 기본제 7밖에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은 A에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못 사는 사람도 A에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합산해 보면 확실하게 전체적인 GDP는 A가 600이 되고 B가 525가 되니까 A가 B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웰빙의 관점에서 보고 사회적 행복지수의 관점에서 보고 사회적 불평등지수의 관점에서 보면 기본구조가 B인 사회는 기본구조가 A인 사회보다 훨씬 평등한 사회입니다 따라서 B의 사회가 A의 사회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사회라고 주장하는 것이 존 롤즈의 관점입니다 A는 미국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 B는 대체적으로 유럽국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미국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따라서 뭐가 바꿔야 된다? 존 롤즈는 사회의 기본구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의 기본구조는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면 사람들은 협동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를 합니다 우리가 읽어놓은 모든 사회적 부 재산들은 사회적 협동의 결과물이지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의 단독적인 산물이 아닙니다 사회의 기본 문제는 협업의 산물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것이죠 잘 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차이를 두고 고액의 연봉을 받아도 좋은 것인지 이것에 과연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연봉 1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연봉 3천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그런다면 과연 그것이 공정한 분배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분배의 문제는 기의 불평등의 문제로 모아집니다 여기서 롤즈의 말을 잠시 좀 길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의의 중요한 주제는 사회의 기본 구조이다 그 이유는 그 기본 구조의 영향이 출발점에서부터 너무나 깊이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다양한 신분으로 태어나며 그런 만큼 삶에 대한 기대 또한 다양하다 그 출발점이 어디냐에 따라 사회 제도들이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다른 출발점에 비해 사회 제도가 특별히 더 호의적으로 작용하는 출발점도 있다 이 불평등이 사람들이 인생에서 누릴 기회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불평등은 공적의 개념으로 능력주의의 개념으로 정당화되지 못한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롤즈의 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삶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교육과정을 거치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사회에 나오는가요? 어떤 사회를 기대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삶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적어도 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하고 건강한 사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대를 어느 정도 노력만 하면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내가 어느 지점에 있건 간에 나의 삶을 스스로 시작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육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한 번 나고자가 되면 다시 출발을 하거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의로운 사회는 질서정연한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동의하는 것은 사회적 협력으로 인해 그것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혼자만의 노력으로 살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사회적 협동의 결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사실은 잘 사는 사람들만의 노력이 아니라 예컨대 사회에는 수많은 예컨대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리가 깨끗해지려면 그것을 청소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컨대 물품을 배달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영역에서 협동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부가 증대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회적 협동의 결과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아마 이러한 공정의 정의의 원칙을 가장 잘 말해준 사람이 칼막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칼막스가 고타 강령 비판에서 아주 멋있는 명제를 제시했는데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욕구에 따라 뭐 독일어로 읽어드리면 훨씬 더 맛깔스러울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수식어가 사라졌죠? 동사가 없어요 여기 보충해 놓으면 이런 거겠죠 모든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자원이 주어지는 사회가 가장 완벽한 공정한 사회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우리의 능력만큼 받기를 원하지 우리가 노력하고 능력을 가진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마이클 샌들이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시장이 각자의 재능에 따라 모든 주는 대로 받을 자격이 있다는 능력주의적 신념은 연대를 사회적 협동을 거의 불가능한 프로젝트로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경쟁이 너무 심해지고 너무 절대화되면 절대화될수록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협동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시장에 지배하는 원칙에 따라서 기회는 희소한 자원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경쟁도 없고 따라서 경제도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대비에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재화가 유한하던 점에서 희소성의 원칙은 경쟁을 필연적으로 만듭니다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주 넓다고 그러면 경쟁이 그렇게 심해지 않겠죠 경쟁을 통해 자원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분배되는 것이 공정입니다 경쟁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재화가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다면 경쟁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21세기 대한민국의 시장은 경쟁이 없는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경쟁은 어마어마하게 심한데 왜 경쟁이 없는 시장이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공유하고 사고팔 수 있는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취업시장은 따라서 시장이 없는 경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공정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독점과 독자에 의한 불평등은 누구나 파악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쓴 불평등이라고 한다면 시장 경쟁에 의한 불평등은 투명 글자로 쓴 불평등 불평등은 있기는 한데 마치 우리가 노력과 능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 불평등을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불공정 사회, 양극화 사회입니다 양극화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진 사회를 우리는 불공정 사회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는 분열이 되고 도덕은 해체가 됩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디커플링이 완전히 보편화됩니다 인간과 자연이 분리가 되고 인간과 사회가 분리가 되고 인간과 다른 인간이 분리가 되는 사회를 과연 건강한 사회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 왜 공정의 문제가 제기가 될까요? 이것은 이규주의가 극도로 팽비한 사회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협동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삶을 위한 협동과 연대는 과연 가능한가? 아니면 경쟁인가 아니면 협동인가? 이런 질문이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양극화를 좀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공정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마이클 샌들의 공정하다는 착각의 결론적인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제 1강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회적 상승에만 집중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사회적 연대와 시민의식의 강화에 기여하지 못한다 심지어 우리보다 사회적 상승에 보다 성공적인 나라라도 상승에 실패한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를 공동체 구성원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회가 두 진영으로 분열된 사회,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협동하고 경쟁을 통해서 자원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을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간입니다 1강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